네, 이런 가운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8명으로 늘어납니다. 자영업자들은 우선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시간과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2명, 또 4명, 6명으로까지 인원이 제한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영업 시간이 여전히 10시로 제한된다는 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 문화가 포장, 배달 위주로 변했기 때문에 당장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음적으로는 편하죠. 손님들도 아마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렇게 돼서 또 장사도 조금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원 제한이 일단 8명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기대가 되는데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당장 효과보다는 심적으로는 큰 변화가 왔다고 반가운 소식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